스택 스택 아악! 잘못 눌렀어 잠깐만 잠깐만 가방림두 어어 에이 산성비야 산성비 스택 수비 5장을 지워볼까요? 헐 죽는거 아냐 백분열 플러스 백분열 뭐지? 백분열 뭐지? 백분열 아직 고래의 곁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최대체력 우리 커여온 알고리즘 플러스 넣고 잘 좀 키워주세요 제네릭 알고리즘 제네틱 백분열 백분열 플러스였어요 알파 한장과 아드레날린 네장 알파 아드레날린 백분열 불은 구체도 없는데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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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격을 주면 타격이 없어집니다. 끄덕. 게임 길고 잭스 콰? 뭐 뭐라구요? 뭔데? 그럼 하지마 콰. 원하는 유물. 빌리. 까까머리. 카카. 카카. 딜리 컷. 잭스 왜 안생겼지? 뭐지 여기. 뭐야 왜 안돼. 잭스 안되는데? 왜 안되지? 아. 두 장은 돈이 안 맞는데. 규준. 뭐야. 장당 천원이요. 아이 초이수종님. 10,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규준. 룬피. 릴리. 스테코. 룬피. 스테코. 룬피. 룬피. 수뇌코. 룬피. 수뇌코. 서운 열 장이 있긴 있네 근데 왜 왜 지우는 거야 한 장 두 장 세 장 잠깐만 네 장 다섯 장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곱 모두 다 카드 유물 추가하고 있어요 으아 산송비 호르란을 튼탄 그냥 돈을 감사합니다 땡큐 저주인형 양초 후구부적 넣어버리고 산송비 개어렵네 산송비 개어렵네 잡은 대단원입니다 그랜드 피날렛 규중이 먼저인데 최대 체력 빼야죠 네 36 36 빼는 거 맞어? 물타는 조약 물타는 조약? 버닝 팩트 버닝 디 팩트 병벌스 데리고 온 거다 한 장만 흠 개화의 표식 오 대혼란 뭐였지? 많이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 왜 기억이 안 나지? 메이헴 대혼혼혼혼혼 대혼란 써봤자 근데 쓸 카드가 없어서 대혼란 발동 안 돼 네 대혼란 강화해드립니깐 근데 어차피 슈네크인 건데 가방 이게 뭐요? 걷어내기 말씀하시는 건가? 긁어내기 말씀하시는 건가? 그건 안 될 거 같은데요 아닌가? 되나? 되지 않을까? 불격은 어떻게 해야되지? 자유이용권 유준 지울래 알파하나 알파하나 추가요 알파하나 누군가 천원으로 지울테니깐 상관없겠지 부적 코빅 나는 잘 모르겠고 폐화의 표식에는 맛있는 고기 하나 먹지 보기 재구성 불격기우기 아니 한번도 못써 봤는데 한번로, 한번로 쏴야 되는거 아냐? 너무 야박한데 불격컷 한컴 타자연습 재구성 강호할게 재구성밖에 없다는게 이것이 산성비 수비 5장 수비 5장 수비는 저주가 맞지 빙 병번 그냥 전투 끝나고 넣을게요 떼끌림 대단혼 정량의 불꽃을 만났습니다. 당신은 저주를 한 장 지우고 정량의 똥을 얻었습니다. 정량의 똥 데이터 디스크 규준이다. 메타몰 머시기 탈바꿈이네. 탈바꿈이네. 번데기는 뭐지? 알파 5장 뭐라고 읽는거야 이거? 이거 사망각 나오는데 번데기 번데기 병번개 넣어야되지 완타 죽으면요? 죽으면 꽝 다음 기회 아닐까 뭐야 하나만 하세요 아 천원 잊어먹음 리자드텔 표식 지우기 천원 잊어먹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지옥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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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속에 이 병속에 타락을 넣어주세 타락 타락 아나도 오쒸 잼 탓 없었으면 큰일 날뻔했네 반지 제거 천원 넣기 땡큐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코어 눈축선지 그 다음에 그거는 보내 안하면 되는데 골드 제거 당신은 기계다 몽둥이를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몽둥이 안 돼요 안 돼요 에너지 에너지 더 많은 에너지 에너자이저 강화된 걸로 5장 추가 지옥불 넣고 타락 넣으라 그랬지 전투 끝나고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에너자이저 그럼 아이스크림이지 음 잘 알 아이스크림 그거는 원래 제가 중괄보님 2천원 주려고 했는데 천원만 주면 중괄보님 지갑에서 천원 제거한거 아닐까요? 그러네 똑똑하시네요 덕분에 제가 천원을 잃었습니다 내 바지가 네 아이스크림을 먹어버렸구나 아이스크림 두개 아이스크림 위장크림 알파 강화되는거 아냐? 오우! 마이갓 내 1억 1억이면 많은걸 알 수 있었는데 아이스크림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나요 단식 추가 집 빼앗겼어 뭐야 왜 추가가 안되지? 됐네 숟가락으로 퍼먹을 젤리 하나 추가 젤리 젤리? 외형젤 얘기하는건가? 아니 이상한거 얘기하지마요 외형젤 얘기하는거 맞나? 비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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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탄 작은집 비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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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액질 추가였음 이것까지 두개 점액질 오케이 사일도 명상할 줄 안다 눈물 목걸이 추가 음.. 눈물 목걸이 이상한 숟가락 두개 더 추가해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지? 각자 개별 적용인가? 어 그러네 이제 맞네 어 슬라임 컷 사라이 말고 중간호님 주머니에 외형질 추가하면 돈에 못먹게 할 수 있는데 버그나서 추가를 못하네 그러면 시 저맥덩어리 담아먹을 그릇 추가 싱잉볼 이걸 보니깐 포션크래프트 아프트.. 생각나네.. 아스트롤랍의 세계 추가.. 내가 또 버그 안 걸리나? 뷰돈 돌려.. 아이스크림.. 뭘? 루.. 사일런트 아이스크림 뺏어 먹는 사람들.. 뭐야 왜.. 두 개지? 뭐지? 아 한 개 저주지? 저주 어디 가냐 근데.. 아 부적.. 아.. 엇! 잘못 눌렀다.. 처음부터.. 브czy신 hike 베머고 배배먹어 superfic 아르바이트 스워데네이터 눈빛 터미네이터 뚜둔? 드디어 알파가 단 하나 남았다 이제 어 뭐야 꺼져 아니다 서훈에 따라 이건 안되겠다 긍지 긍지 참 좋아하시네요 대단원을 못쓸거 같으니까 대단원을 빼고 여기서 어떻게 대단원을 써 아 대단원을 써 아니 대기 대기 60장인데 어떻게 대단원을 써 아 2번 이거 강조해놔야겠다 너무 강조했다 너무 강조했다 화상 번 버그가 나서 아 감사합니다 가지겠습니다 지울거면 긍지 지우는게 맞는거 같아 얼굴 땡 안녕하세요 이건 규칙 왼쪽 중과로 열기만 하나 추가 오케이 여는 중과로 추가 그렇게 긍지가 좋아요 긍지 긍지가 좋으십니까 여러분 원래 짝짝이었는데 원래 짝짝이었는데 하나 더 짝짝이 됐어 하나 더 짝짝이 됐어 이거 추가하면은 유물도 추가하고 저주도 추가하고 1 플러스 1이네 2 플러스 2 2 플러스 2 2 플러스 2 2 플러스 2 3 2 플러스 2 2 플러스 2 3 2 플러스 2 리에와플 3 가성비 왜 가성비가 어디있어 근데 이거 저주 아니 숟가락 2 플러스 2 중섭되는거 같은데 2 플러스 2 2 플러스 2 2 플러스 2 3 플러스 2 2 플러스 2 흐흫 10만 보였던 카카 머리가 이세계에선 단돈 천원 카카 머리 단돈 천원 카카 머리 단돈 천원 종가로 제거 아 이거 처음 맞는거 아냐? 뭐 글도 약관이 똑같긴 하네 교본 예? 뭐 어떻게 안해 잠시 와플 아이스크림 배 예 어 안되냐 호잇 교본 이름 뭐지? 이인인 머지기 뭐라고 읽는거야 이거 엑스킥 아니면 임펠스 한장 추가 그거 없어서 추가가 안됨 임펠 뷰스는 됨 모자 제거 아까 하나 빼먹었는데 아까 내가 뭐 빼먹었 정신공격 깎아머리 아까 추가했나? 추가 안했지 아 깎아머리 두개 들어오 모자 쓴 괄호시 추가 에자 동복 입을때 된거 같기도 하고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 모자 추가 모자 추가 뭐야 오케이 추가해요 쓸게 없는데 모자 벗어 모자 벗어 여정동 두개 추가 여정동 두개 추가 스피릿 툭 매우 불쾌합니다 모자 제거? 아니 이미 제거했는데 와잇 프로그래밍 에러 다가아 까까아 까까아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건 괴관존 안돼 어? 커피가 호스트를 안 줬다면 가능했겠지만 약관트 물 님들도 물 마시쇼 그런 유물은 없습니다 완 추가 어 그러고 보니 캐틀벨로 저글링을 가면 그렇게 쓰신다던데 두개만 추가해주세요 관 뭐였더라? 물떠오기 물? 관 두개 추가했는데 왜 세개 추가됐죠? 병건 스택 넣어줬는데 다 애오니 맘이 아프네요 병불 제거해주세요 아 넣었구나 병불제거 사실 이건 전부 다 인공지능 도네입니다 창의적인 인공지능 추가 크리... 크리에이티브 아 아 아무거나 추가하면 되지 관 이름 좀 말아놓을까 근데... 아 써킷 아무거나 누르면 추가됩니다. 블리자드 추가 그 회사 추가 몰라요 뭐야 이거 아아 아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종가로우님 스트레칭하세요 몸부림 5장 추가 하아.. 몸부림 가오반전된 투넷냥이 한 마리 추가 그럼 유성도 넣어주면 안되나 그럼 유성도 넣어주면 안되나 오우 채럭 오르는거 봐 유성타격 애호와의 표식 4번 약관 중과로 꽃미남 추가 주먹도록 어휴 구암 양촌 양초도 추가해보자 약관이 늘어난다고 뭐야 어휘 항목 제거 어휘 항목 제거 보스 어디갔어 아 아스트로라벨 최대 체력 322도였다 아 이게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안되는 추가가 안되는데요 안되니까 패스 고양이 분신술 똑같아 아 아 아 아 소리를 잃었어 몸풀기 추가 아 아 아 아 자자틀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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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워주는 거죠 아 아 아 아 제발용 그럼 슬픈 거지 야옹 불격 빠이 불격 삭제는 너무 한 거 아니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인심이 인심이에요 팍팍한 첨탑 인심 그런 유물이 있었던가 야옹 야옹 그래서 건강하게 운동만 하지 말고 담배 추가 담배 추가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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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담배 추가 담배 추가 담배 추가 담배 추가 담배가 담배가 후원으로 정밀 단위 한층을 오를 수 있습니다. 정밀 정밀 후원문에 괄호팔팔 정밀정밀 정밀 뭐였지? 다음 드로우 핸드 오른쪽에 아 왜 정밀이 기억이 안 나지? 고급 구독으로 간 거예요 아님 사라진 거예요 뭐 뭐라구요? 팔로우 이모트에 있습니다. 내 후용콘들은 팔로우콘으로 좀 뺐음 퍼프 디버프도 되긴 되는데 전투 하나만 적용되니까 대혼란 5장 나 뭐 빼먹은 것 같은데 뭐 안 빼먹었나? 모바일은 안 되나? 모바일도 되지 않아요? 도네이션 내용 한 번 더 불안이다 불안 넷 다음 드로우에 3장 제거 아직 안 했네 닌자 덱에서 지우라는 거이지 아 님도 두 개요? 아 아 그러네 불안이네 그러면 님도만 그.. 그 시기만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만 나왔으니까 이거만 나왔으니까 다음 드로우에 나오는 거 3장 지우는 걸로 합시다 반도를 지울 순 없잖아 다음 도네는 뭐 몸부림이다 부팅 과정이랑 마차야? 근데 마차 나오면 누가 누가 도네함 이거 장사방이야 마차 컷 마차 컷 아 아니네 킬각이었네 때릴 뻔했다 피통 252 강철의 폭풍 오메가 쓴 적이 있긴 있는데 유불장마노 아니 왜 갑자기 메타픽션게임 됨 대단원 뭐 뭐 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임? 뭐임? 야 고양이 좀 지워줘 푸 효과음내기 발견이다 니오 뼈창이다 죽어라 뼈창이다 죽어라 거슬리는 고양이 두마리 가운데 밑에 어우 거슬려 비 비 뼈창이다 뼈창이다 그 피아노 부금 추가 감사합니다 랄그 비올린 랄그 비올린 정말 혼란스럽다 랭고 거의 나왔어 흡연할 거 있나 어 찹찹 리오 두개 남았네 창강 심장 심장은 안되네 극은 못일어 3196점 표창 추가했다고요? 아 드립친줄 표창 뭐였더라? 쿠나에이 슈리켄 푸회 개화의 표식 지우고 찬왕 추가하기 마크 보드 푸회 심장어접시 키키은 안죽으려고 호겁지겁 보내했지만 늦었죠 심장색 사파이어 열쇠 허겁지겁 지우려고 했죠 닐 디럭만 문장 읽어주세요 우리집 앞집 팥죽은 붉은 팥풋팥죽이고 옆창살은 홑겹창살이다 우리집 우리집 앞집 팥죽은 붉은 팥풋팥죽이고 옆창살은 홑겹창살이다 아 아 님두 두개 지우기 이거 뭐임 두리안 버킹 두리안 백팔십팔 백팔십팔 미라손가락 이걸 빌드업 했다고? 트위치 광고 추가 트위치 광고 추가 얍 진짜 진짜 눌렀음 멈춰 공포탄 테이블 기술 공포탄 좋지 알고리즘이 빠져서 기생충 훗 히히히 둘이 마음 통했다 뽀뽀해 약전분석 헐 잔혹성 뭐였지? 브루탈 리틱 브루탈 리티 여기서 100개를 실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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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백은 어느 정도일까 요정도? 닐 디럭만 으어어어 내가 커졌다 지는 거 아냐? 에이 설마 지겠어? 찬상 하나 더 나왔네 안 지겠다 가하지 P200인데 덱이 이러면은 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디펙트가 제일 좋아 그거 세팅해야 돼서 지금은 안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땡큐 죄송합니다 땡큐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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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왜 이렇게 많냐 어 형상이다 이러면 이겼다 그러죠 뭐 어 잘못 키웠다 찐빵 됐어 허 은근히 귀엽네 헤디의 금지 추가 금지 아니 추가하긴 했어요 불만 있습니까 쇼만 아니 오늘따라 더 곤란하네 에이펙스 에이펙스 디펙트 말투로 이제 심장은 허접이에요 하키 이제 심장은 허접이에요 나요 첨탑 등반하고 싶은 사람? 나요 조심하늘게 좋을 거예요 디펙트가 아니라면요 디펙트가 아니라면요 끝 백만 포인트 진짜 빨리 모였네 디펙트 하러 가기 끝 끝 끝